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 명단에 들지 못하자 서울중앙지검장에 다시 유임될 것이다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자 검찰 내부에서 조차 중앙지검장 자격은 있냐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지 못한 이유가 지금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무리하게 막았다 정치 편향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검찰총장에 되지 못했는데 후보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런 이성윤 지검장을 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킨다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내부의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단위 검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정권 비리수사를 가장 많이 막고 있고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도 기소를 했거나 아니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관이어서 이성윤 지검장의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서 외부 인사에 의해서 공개 저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추천위원 중에 한 사람인 이종엽 변협위원장은 이성윤 지검장을 겨냥해서 자기 저직을 못 믿는 사람은 수장될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중단 외압 사건의 기소가 임박하자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한 데 대한 작심 비판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 수사 중에 검찰에 관할 권이 없다면서 공수처 이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탈락한 이후에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가능성이 고련되고 있지만 내부 반발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한 검사장은 이성윤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물론 중앙지검장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한 중견 검사는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중앙지검장 자격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조직도 이미 그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당시에 김욱준 당시 제1차장을 비롯해서 차장검사들이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서 총장 징계 청구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서 용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1, 2, 3, 4 차장과 함께 대변인까지 모두 나서서 이성윤 지검장을 물러가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있는 가장 측근으로부터도 사퇴해달라고 요구를 받았던 사람이 다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앙지검의 일부 차장검사들은 최근에도 주변에서 지검장님을 좀 바꿔달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사건 뭉개기와 정권 눈치 보기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시기 힘들다 하는 것이 바로 조직 내부에서 검사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유임 가능성이 고론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그가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이른바 방탄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말 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됐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5개월째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도 중앙지검 검사들이 한동훈 검사의 무현미를 주장하면서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서 집단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수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을 공범으로도 적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자산운영수사팀의 경우에는 내외부 파견을 합쳐서 검사 13명을 투입했는데도 이혁진 전 대표는 지금 미국에 도피 중인 가운데 전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혁진 전 대표가 미국에서 버덕하게 김치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환도 하지 않고 있다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관할하고 있는 이 사건은 대부분 정권 비리사건들인데 전혀 수사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마땅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도 나가야 한다 하는 거센 압력이 내부에서부터 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수사팀 절반에 대해서 파견 연장을 불허한 수원지검과는 달리 옵티머스 수사팀은 4명은 6개월째 파견이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던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서 근무했던 A검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수사 뭉개기엔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보다 더 나은데 그래서 유임수를 쓴 게 아니냐 하고 보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윤 지검장을 당초부터 서울중앙지검장의 둠으로 해서 권력 비리 또 문재인의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쓴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총장 후보 발표 후에 중앙지검 간부들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중앙지검 간부는 원래 속내를 잘 안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도 작년에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 이후에 간부들 중에서도 흉금을 터놓을 사이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은 지금 중앙지검 사이에서도 거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밑에 부하직원, 측근들로부터도 지금 거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지금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합 혐의로 수원지검의 기소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불법 출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와 차교육원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은 중앙지법에 기소됐기 때문에 관련 사건 혐의자인 이성윤 지검장도 중앙지법에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중앙지법에 기소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공소유지를 맡게 됩니다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 정거를 제출하고 정인신문을 하게 되는데 한 검사는 휘하 검사들이 공소유지하는 법정에 지검장이 피고인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상상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사직하지 않는다면 고검 등 직접 사건을 다루지 않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 기조상 이성윤 지검장이 기소되더라도 자리 보존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직무배제되지 않고 피고인 신분으로 현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출검으로 기소된 차규근 본부장도 역시 업무를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원칙도 전례도 없는 우리 편 유임이 유행이 된 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밑에서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도 자격이 안된다 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이 정권에서는 안 칠 것이 아닌가 그래야만 정권 비리 사건을 이성윤 지검장이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의 법과 원칙은 관례, 규정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편인가가 바로 원칙이고 그게 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하게 파괴되고 위협받고 있다 하는 것은 이미 미국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이어서 만들었던 청문회에서도 크게 이 문제가 제기됐던 것입니다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법치가 아주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 바로 문재인 정권 아래서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민주, 공정, 정의를 내세우고 아주 촛불혁명이라고, 촛불정신이라고 내세웠지만 지시는 자기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전편법과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인물이 문재인이라는 겁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